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생명양식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는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1절은 전도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문구는 솔로몬을 암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 전체를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기록자이지 저자는 아니라고 해야겠죠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기록자의 개성이나 생각이 개입되었을 수 있죠 그 점은 신약성서의 보금서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시고 내가 나의 백생들에게 하려는 말이 바로 이건 맞아 라고 인정하신다고 해야 합니다 게다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경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자이시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2절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서론의 이 구절은 전도서의 끝부분인 12장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헛되다는 단어는 12장으로 된 전도서에서 모두 2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은 물론이고 시종일관 헛되다 하고 외치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얼핏 보기에는 세상 만사가 모두 허무할 뿐이라는 허무주의나 세상은 불합리와 비예로 가득 차 있어서 원하는 대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염세주의 또는 비관주의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모두 부질없는 짓이니 쓸데없이 애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모두가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죠 한길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 사이 모든 것이 다 잠시 잠깐 그러다가 많은 일시적인 것들 뿐이라서 우리가 뭔가 의미 있게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뭘 하든 그건 허무하고 무의미할 뿐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세상이 근본적으로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는 정해진 질서와 이치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항구적이게 만들려고 하거나 해 아래 새어로운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다시 없는 새로움을 추구하거나 만사에는 정해진 때가 있기 마련인데 억지로 그때를 앞당기거나 또는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모두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와는 달리 우리가 뭘 하든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헛되고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전도서의 맨 마지막 두 절인 12장 13절과 14절이 말해줍니다 특히 13절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줌으로써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 아래 새것이 없고 만세의 때가 있음이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순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 헛되다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헛되다는 선언으로 마치는 전도서의 1장 1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12장 13절을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서 전체가 12장 13절을 위한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말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후손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세상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겠죠 그러니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바로 이러저러한 헛된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헛된 일보다는 우리가 해야 마땅한 원래의 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순종하는 삶에 더욱 충실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순종하는 삶에 더욱 충실한 그의 순종한 삶에 더욱 충실한